집동네 집동네 다음에 그만 펴요 아니요 똑같아요 거기 그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수업 시작이 똑같이 10시라고 해요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학원마다 좀 달라요 9시 반에 시작하는 데도 있거든요 미리 와서 시험을 미리 풀고 수업을 남은 시간 동안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목요일이죠 음 그렇죠 야간 보세요 야간 좀 일찍 오잖아요 6시 40분부터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늦게 마칠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시험을 와서 보시기 때문에 10시에 보시기 때문에 다른 데는 미리 와서 시험을 보고 10시부터 수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를 해설해 드리는 거죠 40문제씩 시간이 부족하면 뒤로 더 늘어나는 거죠 10시부터 시험을 보고 하니까 다른 데는 시험을 보고 수업을 10시부터 하거나 약간 늦춰서 10시 20분부터 하거나 하거든요 9시 반까지 와서 시험을 보는 그런 경우에는 학원마다 방침은 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어우 그럼요 예 그럼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그때 출제 경향에 비슷하게 하는 그런 모의고사를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모의고사는 제가 별로 시대를 안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 내는 것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동영 모의고사에서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백선에서도 그렇고요 어제는 작년에 물론 안되신 분인데 한 개 차이로 안된 분이에요 구제를 구제를 못 받았어요 올라갔는데 두 개가 올라갔는데 한 개는 구제 받았는데 한 개는 구제 못 받아가지고 안된 분인데 그분이 어제 문자가 왔어요 작년 백선 좀 보내달라고 원래 백선은 말 안하더라고요 원래 백선은 아직 작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작년 백선 보고 사람들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고 작년 백선에서 꽤 많이 나온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제가 다른 데 수업하는 데는 원래 처음 갔는데 거기에도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작년 그 백선에서 많이 도움받았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겠죠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백선이라고 하는 게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할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도 실제 출제 경향에 비추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저는 이제 제가 문제풀을 만들 때 처음에 이 문제풀을 만들 때 그 기출문제 유형들 있죠 기출문제 유형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들을 변형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근접할 거에요 처음에 이 문제를 만들 때 기출문제집을 놓고 그 다음에 옆에 제가 이제 원고를 쓰는 걸 이제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변형했었기 때문에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중의 모의고사들을 보면 너무 출제 경향에 동떨어진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한두 문제 서너 문제 이렇게만 들어가면 괜찮아요 실전에서도 기본서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니까 그게 너무 많아져 버리면 그게 이제 수험생들의 공부 방향을 뚱뚱한 대로 가게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동영모의고사나 백선 이거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22번을 보겠습니다 상업지의 공간균배원리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공간균배는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런 의미에요 5번 지문을 보시면 집심성 점포라든가 집재성 점포 산재성 점포 이런 것이 다 공간균배원리에 의해서 분류된 건데요 1번 지문에 그 의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간균배원리란 경쟁관계있는 점포 상호간에 공간을 서로 균배한다는 이론은요 이런 한 점포가 먼저 입체하고 또 다른 점포가 입체하는 경우 어느 곳에 입체하는 것이 유리한가 분석하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자리에 점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시장에 점포가 있으면 이 점포와 경쟁점포가 만약에 들어서게 된다면 이쪽에서 이 점포를 이용하던 고객을 얘가 차단을 하게 돼요 얘가 이쪽에서 가던 고객을 그러면 이 점포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오는 고객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는 고객을 또 합포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위치를 거기에 따라 얘도 또 위치를 이동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공간을 일정하게 분배하는 것은 제일 분산 위치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건 분산 근데 산재성 점포가 되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한 점포가 옆에 오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같은 업종들이 모여있는 것이 고객을 더 끌어당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집재성 점포가 만들어지고 뭐 그런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공간 규백을 해요 근데 이제 그 2번 3번 4번이 좀 어려운데 그 3번 지문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좁고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경우에는 집심적 입지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는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 이렇게 교통비 탄력성 하는데 일단 교통비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탄력성이라는 게 뭐예요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라고 그랬죠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는 수량 변화가 작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통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수량이 줄겠죠 수요량이 이제 중심지가 있으면은요 교통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멀어질수록 이쪽으로 구매하러 가는 횟수는 줄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수요가 줄죠 근데 수요가 줄기는 주는데 그게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탄력성이 작다는 수량 변화가 작다는 얘기는 주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 뭐예요 멀어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멀어도 간다 이 소리예요 탄력성이 적다는 얘기가 수량 변화가 별로 없다는 얘기가 멀어도 간다면은 그러면 이게 좀 거리가 멀어도 간다면은 굳이 이 점포는 고객들 찾아서 갈 필요 없이 오는 고객 받으면 되는 거죠 멀어도 간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집심 입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가운데서 오는 고객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교통비 탄력성이 크다면요 탄력성이 크다는 건 수량 변화가 크다는 거잖아요 교통비 늘어날 때 사람들이 사러 안 가는 거예요 크게 줄여버리는 크게 줄여버리니까 그때는 점포가 얘기를 고집하면 안 되죠 고객들 찾아 떠나야 되죠 그럼 뭐예요 분산 입지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분명히 이해는 됐죠 근데 한 시간 뒤에 까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집으로 교통비 탄력성이 작으면 집심 입지 현상이라고요 이해는 됐지만 다시 생각하려고 하면 복잡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작은 집으로 그냥 외우시라고 한번 이해는 했으니까 됐나요 그냥 작은 집 교통비 탄력성이 작으면 집심 입지 현상이다 이렇게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2번이 반대의 경우에요 시장이 넓고 넓으니까 그만큼 더 점포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의 교통비 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분산 입지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작은 집을 생각하면 겪고 생각하면 되니까 다음에 4번은 뭐를 생각하는가 하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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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서 0이 되는 거에요 작은 경우에는 집심 입지 현상인데 작다 못해서 이게 0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집심 집심 집심이라는 게 배우지의 중심 근처잖아요 중심 0이 되어버리면 중앙이 돼 중앙 한 가운데 한 가운데 중앙이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4번 틀린 표현이 되는 거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23번 4번 5번 6번은 23456에요 이것은 점포 유형에 대한 거에요 집집 국산 전선편에요 집집 국산 전선편에요 집심성 집재성 국부적 집중성 산재성 점포 이렇게 집집 국산 전선편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들 그 343쪽에 해설에 있는 표에 점포 유형을 다 외우셨나요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대체로 대체로 그렇겠구나 라는 정도면 돼요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사회 배울 때 이런 집심 집재 이런 거 들으신 적 있나요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연식이 더 된 사람은 기억이 나는데 연식이 안 된 사람들이 기억이 안 나요 중학교 때 했던 거 같아요 고등학교 때 했던 거 같아요 중학교 때 했던 거 같아요 저도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 같거든요 제가 이거 중학교 때 사회 과목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선생님이 굉장히 나이 드신 선생님이셨는데 힘이 없으셔서 은퇴할 때 다 되신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늘 저랑 분단별로 이렇게 한 명씩 있잖아요 놀아가면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칠판에 교안대로 쓰는 거 쓰게 했거든요 근데 의자 키가 작으니까 의자 놓고 올라가서 이렇게 썼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도 놀이공원에 140cm 이걸 못 탔어요 140cm 이내는 못하는 거 그런 거 못 탔어요 중학교 2학년 되어서야 이제 키가 140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작는데 하여간 사회 과목을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뭐죠 지도 그리는 숙제 있었잖아요 습자지 대고 그리는 거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서는 습자지를 안 대고도 우리나라 지도를 그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산맥 강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고 지역 이렇게 내가 살던 동네 하고 이렇게 지하자원 있잖아요 뭐 뭐 시멘트 석탄 이런 거 이런 게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습관이 돼 있어서 누가 어디 산다 그러잖아요 누가 저기 예를 들어 세종시 아름동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 머릿속에 아름동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머릿속에 누가 안동에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동에 가 있는 거에요 누가 예천에 산다 그러면 그 동네에 가 있는 거에요 머릿속에 항상 그 사람은 그 지역에 가 있는 거에요 이게 습관이 돼서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 거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걸 배운 거 같아요 그 당시면 30년도 넘었죠 35년 정도 됐던 거 같아요 35년 됐어요 중학교 교재에 35년 전에 등장했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고등학교 교재 대학교 교재 그 이전 단계를 거쳐 내려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이 이론을 발표한 학자가 발표했을 때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이상 가까이 됐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똑같겠냐고 제가 이걸 사실 약간 걸러낸 거에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하고 안 맞는 거는 좀 걸러냈는데도 지금도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에요 계속 보시고 아 그렇겠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제가 안 써드렸는데 산재성 점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양화점이 있어요 양화점 양화점 양화가 뭐에요 양금신발이죠 양화가 양금신발 양금신발이 양화에요 근데 그게 산재성으로 들어가요 산재성으로 우리나라에도 산재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요 그게 시대나 장소에 관계없이 보폐파당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그런 거를 무의미하게 외운다는 거는 이건 아무 짝에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모의고사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형극장 이런 것들은 집심의 성격이관 이건 누구든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되지 이해 안 되는 걸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요 부분은 아셨죠 그래서 너무 유형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뜻만 알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심성 점퍼는 배우지에 중심에 입지하는 게 유리한 점퍼에요 중심 이렇게 중심 집재는요 모여있기만 하면 돼요 중심이 아니라도 돼 모여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국부적 집중성 점퍼는 이게 부분적인 중심지를 말하거든요 국부라는 게 부분을 뜻하잖아요 국부마취하잖아요 부분적으로 중심지 있다는 게 좋은데 이것도 지금 잘 안 맞아요 사실 거기 써놓긴 써놨는데 국부적 집중성 점퍼에 농기구점 종료점 그거 말고도 비료상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과 많이 관계돼요 농 농공 이렇게 어구점 이런 것도 있어요 안 써드렸지만 이게 석재점도 있잖아요 과연 이게 국부적 집중성 점퍼에 해당하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산재성 점퍼는 또 그럴 듯 하긴 해요 뭐 세탁소 같은 거 목욕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다다닥 붙어 있진 않죠 대체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편의점 같은 거 편의점도 대체로는 이렇게 어느 정도는 떨어져 있죠 밀도에 따라 좀 다르죠 밀도가 높은 지역은 편의점이 좀 가까이 더 있고요 밀도가 좀 낮은 지역은 편의점도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산재성 점퍼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선매품 이건 편의품점이고요 편의품 이거는 선매품점이고요 이거는 전문품점이에요 그럼 이게 대체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선매품은 비교후 구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구매를 위한 노력이나 비용을 아끼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3번을 보시면 1번에 집심성 점퍼는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해야 유리한 유행의 점퍼다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하다 한다 이 집재정 중심이라는 단어도 없잖아요 이런 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품점은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요제의 취미 기호 등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퍼이다 이거는 옳은 표현이죠 근데 어떤 이 문제를 보고 어떤 분도 아니 취미 기호 이거는 여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선매품에 나와야 되는 단어 아니냐 여기에 여기에 다 나올 수 있죠 다 나올 수 있어요 다 나올 수 있는데 이 전문품점은 이 강도가 엄청 세죠 오히려 강도가 훨씬 엄청 센 거죠 취미 기호라는 게 전문품점은 근데 이 선매품은 강도가 좀 더 약하긴 하지만 양쪽에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키포인트는 요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5번의 비교 후 구매 맞죠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나머지 25번 26번 다 이런 형태의 문제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어있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344쪽 27번부터 30번까지는 이거는 아무래도 패스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렵거든요 이게 난이도는 높고 중요도는 낮습니다 이런 거는 패스입니다 넘어가셔서요 마케팅 및 광고를 보겠습니다 마케팅은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죠 여기서는 이제 마케팅 전략 여기서 주로 출제가 되고요 마케팅 전략이 시고관하죠 시장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주로 시장 점유 마케팅에서 많이 나옵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 이거는 다시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 4P도 다 알고 있어야 되죠 시장을 세분하는 거고 타겟 표적 정하는 거고 차별하는 거고 시장을 세분하는 거는 수요자층을 대상으로 세분하는 거고요 차별하는 상품을 차별하는데 그 내용이 4가지죠 이 4가지가 이 차별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측면 차별화 제품 측면 차별화 유통경로 측면 차별화 홍보 촉진 측면 차별화 이 4가지를 함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고객 점유 마케팅은 아이다울리에 따른다는 거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거고요 이거는 공급자 측면의 전략이고요 공급자 측면을 강조하는 거고요 수요자 측면을 강조하는 전략이고요 관계는 지속적 관계를 중시한다 이 내용입니다 348쪽이 1번에서는요 그 1번 지문을 좀 주의를 하세요 부동산 마케팅 영역에서는 부동산만 버는 게 아니고 물적 부동산만 버는 게 아니고 굉장히 넓게 봅니다 부동산 서비스도 있고요 부동산 증권까지도 포함합니다 그 부동산 마케팅 영역에서는 굉장히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는 걸 좀 주의하시고요 나머지는 뭐 이게 중요도가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일반에 다만 혹시 그런 표현이 나왔을 때 뭐 이런 것까지 포함시키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려고요 원론은 이제 2번부터가 본론입니다 2번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시장 차별화란 부동산 상품의 소비자를 유산 특성의 소식단으로 구원하는 것이다 소비자를 구분하는 것은 세분화죠 차별화가 아니고요 1번 바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차별화 세분화 이런 거를 구분해서 묻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시장이 구매자 주도 시장에서 공급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게 바뀌어 있었던 구매자 주도 시장이 아니라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구매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3번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 형성 유지 변경 이거는요 그 재반활동이라고 되어있죠 모든 활동이 바로 마케팅인데 결국은 뭘 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상품을 극대로 판매를 최대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자신 회사의 충성 고객들은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객으로 변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마케팅 활동이라는 거죠 그런 전부다 모든 활동이 바로 마케팅입니다 3번이 오른편이고요 4번에서는 부동산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소단으로 제품 차별화 유통경로 가격 등의 마케팅 믹스가 있다 여기서 차별화가 아니죠 이 프로모션이 들어가야 되는 차별화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제품 측면의 차별화 유통경로 홍보 촉진 가격 이런 것들이 어디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차별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차별화를 네 가지를 섞어서 차별화를 하는 거니까 그죠 차별화가 여기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이죠 차별화는 요거보다 더 상위 개념이다 됐나요 마케팅 들렸습니다 고객 점유가 아니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3번 4번 5번 이 문제들이 다 비슷한 맥락의 문제들입니다 그중에 4번을 보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이 다 필요한 것은 1번 표적시장 선정이란 타겟을 정하는 거죠 요거는 세분화된 시장에서 대상 상품의 강한 수요 집단을 확인하고 표적시장에 적합한 신상품을 기획하는 단계이다 표적시장 선정 세분화된 시장에서 자 stp죠 이게 s가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죠 시장을 세분화한다 세분해서 그중에서 이게 타겟을 정해야 되죠 표적을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별화를 해야 되죠 제가 지난번에 제가 쓴 거 출판한 이지홍패스 출판사 말씀드렸나요 차별화 전략 그런거에요 그런거 시장을 세분했잖아요 그러니까 1차시장과 2차시장 공인중개사 수험시장을 그러니까 1차시장 2차시장에서 그 출판사는 1차시장에만 집중하는거죠 1차시장에 집중하더라도 타겟을 1차시장을 집중했어요 그중에서도 어떤 상품에 초점을 맞췄어요 기출문제집 왜냐면은 다른 메이저 업체들은 기본소 예상문제집 기출문제집 다 내요 다내는데 그 뭐 방문각 이런게 많잖아요 ebs 우리 원래 ebs 썼었잖아요 ebs 방문각 뭐 또 edu9 edupro 이런 데 많거든요 메이저 업체들이 수험생 시장이 지금 십 몇만명 되요 일년에 그러면 이제 이 메이저 업체들이 나눠가지면 한 3만명씩 나눠가잖아요 그런 메이저 업체에 게임이 안되지 그걸로 승부를 볼 수가 없는거요 기본소하고 예상문제집 이런걸로 승부를 낼 수가 없는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교제인 기출문제집은 기출문제집은 기본소는 달라도 기출문제집은 어떤 집안사의 거를 봐도 관계가 없거든요 그걸 주교제로 사용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는거요 다른 회사 기출문제집보다 훨씬 상세한 설명과 인원정리까지 이 책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오게끔 그게 이제 원래 컨셉이거든요 차별에다가 그래서 기출문제집에서 기출문제집을 전혀 하겠다는거죠 근데 뭐가 잘 안됐다고요 차별을 하는데 제품 측면하고 가격 측면을 차별이 따블 가격은 따블 제품은 오픈질 근데 홍보가 안되 홍보가 또 모두 안되고요 유통경로도 한계가 있어요 이게 유통경로가 여러가지 유통경로가 되는데 보통 업체들은 여기 학원에 오거든요 업체 직원들이 우리집 좀 써주세요 하고 학원에 가서 홍보를 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여러가지 경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오로지 그냥 인터넷서점이나 그냥 제가 출강하는데 몇군데만 이렇게 하거나 이거 밖에 안되요 이게 안되는거지 이게 근데 원래는 엄청 많이 팔렸다니까요 이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원래는 몇번을 치고 몇번을 그러니까 품질이 괜찮다 이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껜가 어저껜가 공산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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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좀패스 딱 이렇게 했더니만 우연히 서점에 가서 샀는데 해석이 너무 좋다 너무 좋더라 이렇게 하면서 동영상은 이것들 없느냐 이런 얘기 글도 올라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서서히 노축이 되는거 같아요 이제 3년만에 한번도 아기가 3년 전에 블로그 광고도 했다 그러더라고 주판사에서 한달에 150만원 200만원 한달에 근데요 효과가 별로 없어요 하긴해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가 다 섞여서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면 한계가 있다는거죠 아무튼 표적시장 선정 한계 선정했잖아요 선정이란 세분화된 시장에서 대상 상품의 기대할 수 있는 수요집단이죠 기대할 수 있는 수요집단을 확인하고 표적시장에 적합한 신상품을 기획하는 단계이다 시장 세분화 전략이란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시장에 따라 상품 판매 지향점을 명백히 하는 단계이다 앞선 단계 여기서 하는거죠 맞구요 경쟁자에 대한 경쟁 우위 전략을 수립하고 강한 수요집단에 대하여 제품의 우수성이나 즉합성 등을 홍보하는 단계이다 이 홍보 쪽지 이 안에 들어가있죠 차별 안에 이런게 다 들어가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수요자의 전략 차원으로서 표적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시장 점유하는 STP 전략 상품이 틀려져 뒷부분이 이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죠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의 전략 차원으로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5번에 관계 마케팅 전략이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기적 지속적 관계 위주를 중시하는 전략이구요 5번도 다 같은 명락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구요 넘어가시면 4P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구요 6번에 지금 4P 전략이 가격 전략 제품 전략 유통경로 전략 홍보 촉진 전략 1번이 정답이죠 근데 그 위에 영어 단어가 다 있죠 영어 단어가 다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도 지금까지 출제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 영어 단어를 다 써줬어요 영어 단어를 다 써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아까처럼 차별화를 상목 속에 집어넣은 차별화 P잖아요 포지션이 그러니까 같은 P니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4P인 4P라도 다음에 뭘 조심하는가 하면 7번은 여러분 보시고 8번 9번에 보시면 그 유통경로를 부동산 쪽에서는 입지 선정이나 토지 확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유통경로 대신에 입지 선정 또는 토지 확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유통경로를 변기하지 않고 함께 써주지 않고 그냥 입지 선정 토지 확보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10번 11번 12번에서는 광고에 대한 건데 11번 12번을 좀 보겠습니다 11번을 보시면 부동산 광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신문 광고 중 전시 광고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정보를 광고하는 광고이며 안내 광고는 광고 공간이 크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이 가능하다 자 이게 전시 광고는요 이렇게 전면 광고 있죠 전면 광고 그 다음에 반면 광고 있죠 위에는 기사가 들어가고요 반면 광고 요런게 전시 광고에요 전시 광고는 지면이 넓어서요 상세한 설명문을 집어넣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안내 광고는 요런거죠 여기가 기사가 있으면 밑에를 3단 또는 4단으로 나눠서 요렇게 짤막짤막하게 요렇게 자그맣게 해서 급부 일수 요렇게 이런거 있죠 요런게 바로 안내 광고 이런거는 상세한 설명문을 넣기가 어렵죠 예전에는 신문이 여기가 여기가 일면이죠 신문을 이렇게 봤죠 이렇게 그쵸 지금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은 좀 연식이 된 사람들이고요 모르잖아 지금 전면이 예전에는 신문을 이렇게 만든건 모르지 이게 언제부턴가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가 일면 여기가 책 이쪽으로요 여기가 일면 이렇게 그죠 기억하는 사람들은 좀 됐단 얘기에요 그리고 이게 세로로 다들 아시죠 세로로 이렇게 하죠 근데 요때 제가 어릴때 기억에 일면에 요게 광고가 나와요 일면에 그 일면에 요만한 광고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비싼 곳이잖아요 일면에 조그맣게 나오는게 그 일면에 조그맣게 나오는데 이게 주로 뭐였는가 하면 제 기억에 변호사 사무실 개업이요 변호사 사무실 개업한다는 광고를 그렇게 조그맣게 근데 굉장히 비싼 광고 이런게 다 안내 광고죠 요런거는 이제 상세한 설명문을 넣기가 어렵죠 이제 안내 광고 전시 광고 이렇게 그래서 1번이 틀렸죠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부동산 광고는 구매자뿐만이 아니라 판매사도 대상으로 양면성이 있구요 이건 특히 이제 중개 광고를 생각해야 돼요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는 키워드가 둘째줄에 지식제공이요 지식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이걸 개몽광고 이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광고는 일반 광고에 비해 시간적 제한성 지역적 제한성 개별성 등의 특성이 있구요 이런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광고는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다 요것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프로모션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마케팅 활동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에서는요 1번은 여론이 보시면 되구요 좀 전에 말씀드렸고 노벨티 광고는 실용적이고 장식적인 조그마 물건을 광고 매체로 이용하는 거구요 뭐 이쑤시개 뭐 이런 것들 있죠 요즘은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뭐죠 그 다음에 애드믹스는 뭔가 믹스가 섞는거죠 애드는 광고란 뜻이에요 광고를 섞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오픈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할 때 이거를 좀 고려를 해야되요 광고하는게 한가지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전단지도 있고 방금 했던 노벨티 물티슈 같은 것도 있고 또 플랜카드 같은 거 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효과가 높은지 그 효과가 높은 것과 효과가 낮은 것을 적절하게 섞어서 해야되거든요 그래야 똑같은 돈을 드리더라도 효과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모바일이나 이런게 발달하기 전에는 인터넷이나 이런게 발달하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전단지였습니다 신문 전단지 또는 플랜카드 이렇게 걸고 근데 그게 효과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달라요 전단지 나간 날 학원으로 전화가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거만 알거든요 근데 그것도 월요일날 전단지를 내보느냐 금요일날 내보느냐 요일에 따라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거를 좀 알아보고 광고를 하시라고 나중에 광고를 하실 일이 있더라도 그런걸 좀 알아봐야 광고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효과를 볼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효과를 좀 알아보고 가라 다음에 4번에 부동산 광고 목적에 따른 분류로는 기업광고 인명광고 개몽광고 교통광고 교통광고는 이게 매체에 따른 분류에요 매체 교통광고 매체에 따른 분류고 목적에 따른 분류에는 그 자리에 특정광고가 들어가거든요 특정광고는 특정부동산을 광고하는 거에요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을 광고하는 것을 특정광고로 합니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여기 봐주시구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감정평가론의 앞부분에 감정평가 기초 감정평가 분류에 대한 거 요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한 10분에 한 2, 3 정도 되겠네요 요 파트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와 관련된 다음 용어의 설명 중 드리는 것은 1번의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그 토지 등이라고 되어있죠 토지 등 그 등 자가요 다육글금도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전문가의 편단이나 의견을 포함하여 정의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2번 공인평가 요거는 국가 또는 단체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평가로서 우리나라는 공인평가 제도를 취하고 있다 공인평가와 공적평가가 대응하는 개념이죠 공적평가는 공적기관이 하는 평가고요 공인평가는 국가나 단체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하는 평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인평가 제도를 취하고 있구요 다음에 시장가치 기준 원칙은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 의뢰인의 요청 또는 평가 목적, 대상 물건의 성격상 시장가치로 평가함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 성격에 맞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결정할 수 있다 제가 수업하면서 예를 든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정가격이었어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는 게 병합할 때, 증금가치가 발생할 때 그 한정가격이 시장가치 외의 가치 대표적인 겁니다 다음에 현황평가는요 대상 부동산의 상태, 구조, 이용상황, 제한물권의 부착, 점유상태 등의 현황이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건부지 평가는 이에 나타난다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 땅평가하는 거죠 지상의 건물 상태에 따라서 밑에 땅이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강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걸 고려하는 평가니까 현황평가고요 현황평가가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조건부평가 조금 전에 한정가격 발생할 때 병합분할을 전제로 한다 지금 병합이 안된 상태이지만 앞으로 병합을 전제로 평가한다 이게 무슨 평가요? 조건부평가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5번 기준시점은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그 밑에 질문으로 따로 되어 있는데 그 5번 지문의 내용은 틀렸어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이 되면 예측의 원칙이 그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변동의 원칙이 그 근거가 되는 거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따로 문제로 나오는데 기준시점에 대한 내용이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기준시점은 물건의 가격조사를 시작한 날짜가 아니고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기준시점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서의 필수 기재 상황입니다 앞부분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액 산정의 기준 1차를 말하며 감정평가사만이 기준시점을 결정한다 그렇지 않죠? 그 5번 지문에서처럼 기준시점은 의뢰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여 그 날짜를 기준시점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기준시점과 현재 시점은 같은 개념이요 다른 개념이요 다른 개념이죠 분명히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문장 속에 있을 때는 못 곤란해요 이상하게 질문을 하면 대답은 안돼 이게 머릿속에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전에 애들 과외할 때 보면 야 공식 이어봐라 공식 이어요 숙제를 해봐요 써봐라 그러면 써요 문제 풀어봐라 그러면 그 공식을 못써요 문제 풀어보라 그러면 그 공식을 못써요 뭘 모른다는 거에요 이 문제에 그 공식을 적용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모르는 거에요 아무리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뭐해요 그 공식을 언제 써먹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거기에서 막혀요 공식을 물으면 하는데 그걸 써먹는지를 모르는거죠 그러니까 연장은 갖고 있는데 이 연장 사용방법을 모르는거죠 그러니까 꼭 주의하세요 기준시점에서 조심해야 되는거는 현재 시점이요 기준시점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현재 시점이 들어가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 3번 지문에 기준시점 확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격제 원칙은 변동의 원칙이며 그죠? 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를 실시한 날이 아니라 가격조사 완료일이구요 그 다음에 기준시점이 과거 일정시점인 경우에는 소급평가가 되야되구요 미래 일정시점인 경우에는 기안부평가가 되야되죠 바뀌어 있습니다 3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3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4번 5번 6번 7번이 현조기소 19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4 5 6 7번이 조금 전에 얘기한 현당평가하고 조건부평가 그 다음에 기안부평가 소급평가 이 현조기소 하구요 그 다음에 19부죠 요게 원칙이라고 되죠 현황평가가 원칙 요게 이제 예외 조건부평가가 예외 얘네들은 모두 다 예외라 그랬죠 기준시점에 대한 예외입니다 기준시점 원칙은 가격조사 완료일인데 얘네들은 가격시점이 기준시점이 미래 일정시점일 수도 있고 과거 일정시점일 수도 있고요 얘네들은 모두 다 예외에요 원칙은 개별평가요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해야되 그게 개별평가요 물건마다 안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일체로 거래되거나 일체로 거래 이런 표현 또는 영도상 불가분간계 그 다음에 구분평가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리고 구분평가는 부분만 평가라고 되죠 평가의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물건의 일부만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아까 공적평가 공인평가 이런 분류라든가 뭐 다른 평가 분류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네 문제 중에서 제가 4번 7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4번은 부동산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들리면서 1번에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간에 영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키워드가 다 나왔죠 일체로 거래 불가분 관계 다음에 한 개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다음에 그 경우에 이제 그 내용을 감정평가서에 기재해야 되고요 다음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일부평가 부분평가를 말하는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피고용관계에서 그가 고용된 단체의 업무를 위행하는 평가를 참모평가라고 한다 참모는 스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고용된 상태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부동산 가격을 시장 가격과 달리고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평가 방법을 법률에 정해 놓고요 법률에 정해 놓고 그 규정에 의해 뭐예요 법정평가 법정평가 이게 공익평가가 아니라 법정평가입니다 다음에 5번 6번은 여러분 보시고 저 7번을 보겠습니다 저 7번과 같은 형태로 제가 수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비슷하게 똑같지는 않고요 다음 두 토지 중 A 토지 소유자가 B 토지를 미입하여 하나의 획지로 이용하고자 한다 이때 하나의 획지로 이용함으로써 증분가치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중 들리는 것은 1번에 B 토지를 자료형 토지를 한다 맞죠 이와 관련된 부동산의 특성은 병합 분할 가능성이다 맞고요 다음에 두 토지 소유자 간 증분가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감정평가사는 현황평가를 한다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조건부평가라고 그랬잖아요 즉 이 상태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한다고 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병합한다고 하고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현황평가가 아니라 조건부평가라고요 다음에 이 경우 감정평가사는 기여의 원칙을 적용하며 시장가치 외의 가격으로 평가한다 맞죠 지금 이때 적용되는 가격이 한정가격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시장가치 외의 가격이고 기여의 원칙을 적용하죠 앞 토지가 기한 부분이 있을 거고 뒤 토지가 기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그 상태에서 A 토지가 1억이고요 B 토지가 1억 각각은 1억이지만 합병을 해버렸을 때 2억 5천이 되든 3억이 되든 이렇게 더 커질 수 있죠 이러면 지금 5천만큼 더 커졌죠 이게 증군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증군가치 5천에 A도 기여한 부분이 있을 거고 B도 기여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여한 정보를 보는데 실제 감정평가에서는 가액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1억이고 이것도 1억이니까 2천 5백씩 2천 5백씩 기여한 거를 그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면접비가 있어요 면접비 가액비도 있고 면접비 면접비 하면은 B 토지가 더 커요 그럴 때는 B한테 조금 더 가격이 넘어가게 되고요 그런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뭐 거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기여한 정도를 정해요 기여 그래서 기여의 원칙이 정해진 거에요 다음에 5번에 감정평가사가 적정한 가격을 선정하게 되면 이는 A와 B 토지 사이에 B 토지 소유자 사이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격이다 그죠 다른 사람한테는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죠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만 A B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격이다 이랍니다 다음에 그 기출문제들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좀 쉬고 이제 가격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